제 32장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아는 갈디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밭들이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아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아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디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러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을 살아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살아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국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호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를 얻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리 주의 말씀대로 되었으므로 주께서 보신 아이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흔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빌론의 너부간네살왕의 손에 넘길 것인 중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꽃,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격노하게 한 집들을 살아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느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지사장들과 그의 선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중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가풀어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중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여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파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황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애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애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린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업들과 산지의 성업들과 저지대의 성업들과 네계배 성업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종이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천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 백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절망적인 선포였기에 시드기야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시드기야 왕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을 살아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때 하나멜이 바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나도스는 예루살렘에서 약 3마일 거리였습니다 바벨로는 이미 아나도스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밭, 이 땅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감옥에 갇혀 있었고 사촌이 한마디도 위로해 말도 하지 않고 그것도 모잘라서 누가 봐도 아무런 가치 없는 땅을 팔려니 예레미야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하나멜은 좋다고 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죄수들과 경비원들은 예레미야가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정복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셨지만 반드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구입하라고 하셨을까요? 예레미야가 이 회복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땅을 구입함으로 본인이 실제로 이 말씀을 믿어야 했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직접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 믿음이 입증됩니다 예레미야가 믿음 없이 이 땅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레미야는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에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순종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일단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의 불편함과 억울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아까운 돈, 내 무자비한 친척 내 주변에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시선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공유와 정의를 생각했습니다 또 현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보호업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차모가 이 성에 이를 얻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삶에서도 이해 안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붙잡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과 모든 스태프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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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